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연어수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역이촌에 대한 퀴즈를 내겠다 대주네! 퀴즈! 어촌 현장에서 전문가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어촌 정착 초기에 됐다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뭐입니까? 하나, 기어홍터 둘, 기어닥터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2번, 기어닥터 도시분들이 오천에 처음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업 기술도 많이 부족하시고 또 오천 정서도 잘 모르시니까요. 그래서 어선업, 양식업, 정책, 금융, 또 주택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기어닥터로 모셔서 오천 현장에서 1대1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컨설팅 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무료 됐다 좋다 됐으네! 자, 그러면 오늘 퀴즈도 재밌으셨다면 귀여기촌 종합센터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꾹꾹 비디오 보내고 quero 할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